아 또 저희 올리온 오브가 음악을 들을 때 또 스포티파이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? 또 여기에 저희 올리온 오브의 머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 들으러 와봤는데 머니가 어디 있나요? 바로바로 아 제일 위에 있네요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플레이 와우 올리온 오브의 프로듀서팀이 편곡을 한 곡이죠? 음 아 녹음할 때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또 올라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편곡한 곡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 들려들었어요 딱 방금 이 파트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리듬 타서 들으시다가 갑자기 딱 눈 뜨시면서 이거 누구야?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 칭찬인 줄 알고 어? 아 선생님 어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야 야 이 파트 빼고 다 괜찮은데? 할 정도로 메인보컬에 체면을 다 구긴 하이 나인이 목소리에요 와 귀빈이 형이 역 진짜 잘했다 귀빈이 형이 최근에 노래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인정!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올리온 오브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! 부탁드릴게요 네! 부탁드릴께요 여우더리 머니 다리빛 나는 너에게 진짜 한 번 사치를 할래 Yeah